금세 야, 막상 나 힘들어 전화가, 여기로 가 아, 일로 있어. 막 어딨는거지? 어, 누틀 수프 저거 아니야? 누틀 수프? 잠깐만 여기도 기념품 있나? 여기도 있긴 있네. 아 이거 내려가서 먹을까? 아니다. 뭐 비슷할 것 같은데? 여긴 딱히 끌리는 게 없다. 왜 이렇게 작아? 아 여기서 먹을까? 내려가서 먹을까? 내려가서 먹을까? 하이킹을 했다는데 어때? 근데 어디 아이템 하는 거야? 일단은 한정거장은 내려가야 되는데 한정거장은 내려가야 돼. 차 타고? 이 차 타고? 이건가? 이 차 타고? 이걸 타야 되나? 그냥 내려가지 않을까?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나가야 되지? 이게 나가는가? 근데 이 차를 어떻게 돌리지? 어? 왜 이런게 아닌가? 이거 왜 이런데? 일단 오프 일단 오프